오늘 제가 여러분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선거 부정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박주연 변호사라든지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님이라든지 장영우 여러분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보니까 한 유튜브 방송에 선거 문제를 잘 아는 한성철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께서 가서 윤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가 누구든지 여러분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24만 7070초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궁금함을 가졌을 겁니다 본인이 26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겼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 선거가 조작된 것을 잘 알 겁니다 자기 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것을 자기가 260만 표 이상 차이로 승리한 것도 잘 아실 거고 자기가 경상북도 대구 강력시의 조작값이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선이 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당선인 신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초기에 이미 이 문제를 덮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당선인 신문에 이미 이 문제를 덮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11월 달에 국민의힘이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선거가 지금 두 달 앞섰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라고 여러분들 선관위를 조우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여러분들이 힘이 가장 셌던 출범하고 여러분들이 2년 정도 그 귀한 시간을 윤 대통령은 다 이름 날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3번의 공직선거에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전후해가지고 아주 공직자가 여러분들 법의 처벌을 대상이 될 수 없는 당부성 말씀도 선관위에게 발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공정선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 한 번 하신 게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윤 대통령 자신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냥 은폐하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침묵 모드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천 전 중앙순간위 노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설득 을 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착하게 보시면 윤 대통령은 잘 알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물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안 했죠 그러나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물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건 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다 꾸미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모른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뭉개는 겁니다 그러나 뭉개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완전히 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당무개입 차원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는 그런 것은 그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우를 받을지는 세월감에서 판가름 나겠죠 본인이 뭐 어떻든 간에 사람이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땐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이 되기 위해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자기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설명했지만 경제학에서 이런 중요한 경제 경영학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의 전형적인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런 고난을 위임했는데 대리인이 딴 마음을 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서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주인 대리인 문제로 지금 윤 대통령의 행위나 행동이나 은행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전형적으로 경제 경영학 분야에서 잘 다루지는 주인 대리인 문제처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설명인 겁니다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말하는 바디로 보면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대한언론이라는 그런 인터넷 신문에서 중국과 북한의 총선 개입을 막아라 이렇게 한 분이 서성환 국제자유주권 총영면 한국본부 사무총장이 말씀하시지만 중국과 북한의 총선 개입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이지 중국의 개입이나 북한의 개입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선거 문제를 다루시는 분도 그냥 선관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편안하게 중국의 개입 북한의 개입 이야기하시지만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핵심이자 요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역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주역이지 액국의 이름도 중국을 돌리지 말고 북한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건 좀 솔직해지자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중국과 북한의 선거개입을 방침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미필적 동조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부정선거 를 한 겁니다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 결탁해 가지고 이 서성환이란 분도 중국과 북한의 선거개입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은 선관위로 귀결된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이러면 중국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현 정권이 선거 형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선관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지난 선거 범죄를 밝히지 못하고 4월 10일 총선을 치르면 결과는 뻔하다 옳은 말씀인 거죠 일부 울국 투사들만 비반을 맞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100배의 몫을 하고 있는 실정 이지만 역부족의 시간이 별로 없다 국정원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투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선거자도 조작할 수 있고 중복투표도 할 수 있고 제3회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도 대량으로 찍을 수가 있고 그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공적기관 가운데 그래도 국정원이 최고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 깔아뭉개인 거죠 그리고 그때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국정원장이라는 사람들 다 모가지에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여러분 다 정리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저지른자 문제를 제쳐두게 되면 저지른자들은 특정정당과 야합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부정의 주역이고 북한 여러분들 해킹이나 중국의 여러분 개입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그걸 내가 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덕열 대통령은 선거부정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당선인 신분도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이익을 방기하고 이 선거 문제를 필사적으로 뭐죠 은폐 내지 방조 내지 뭐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다 한걸음 드남 대통령은 헌법의 책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은폐한 윤대통령의 은행이다 그거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덮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런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책임지는 날이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와해돼 가지고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체제의 변화뿐만 아니고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의 책임은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제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자리를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또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결정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당할 고생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참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cobart이없는 것과 나라가 songs